안녕하십니까. 일주일간 라오스 자유여행을 오늘 갑니다. 제주항공으로 가고요. 라오스는 오늘 처음인데 자유여행을 갑니다. 그래서 조금 걱정이 되긴 한데 열심히 공부한 라오스를 활용해서 라오스여행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출국 수속을 마치고 이렇게 나온 상탠데 오늘 입국 출국장에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한 30분 걸린 것 같아요. 자 이제 저는 라오스에 가려고 제주항공 38번 게이트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바이리 특헌 자 제주항공 인천에서 출발하는 제주항공을 타러 탑승구로 가고 있습니다. 38번 게이트 화면에 어둡네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왔어. 자 38번 게이트가 라오스 비엔티안으로 가는 탑승구입니다. 여기는 서울 인천공항입니다. 크리스마스가 얼마 지나고 연말이 이제 지났는데 장식을 해놨네요. 앞에 로봇이 있습니다. 로봇 인천공항에서 라오스 비엔티안으로 가고 있는 제주항공을 타고 가실 겁니다. 면세점이죠. 여기는 면세점이죠. 여기는 38번 게이트가 쭉 있는가봐요. 끝에 쪽에 자 출발하고 있습니다. 한번 봐볼까요? 네. 비엔티안으로 가는 제주항공. 여기 있네요. 와... 여기... 제주항공 비엔티안 38번 게이트입니다. 자... 이걸 뭐라고 해야 되나요? 에스컬레터에도 아니고이 평지를 가는 길입니다. 자, 이제 살짝 여기는 인천국제공항입니다. 저녁은 비행기에서 예약하긴 했는데 여기서 뭐 하나 먹어볼까요? 던킨도너츠 다시 와야 되는데 출국수석을 했기 때문에 여기는 연세점이죠. 인천공항에서 한 6시간을 걸려서 지금 비엔티안 사남빈와콘 왓다이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사람들이 지금이 여기 시간으로 11시 밤 11시인데요. 사람들이 여행사에 오신 분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왓다이 공항입니다. 왓다이 국제공항인데 조촐하네요 아직 안으로 좀 둘러볼까요? 여기는 왓다이 공항입니다. 비엔티안 왓다이 공항을 둘러보는데요. 방금 처음 간 곳은 입국하는 곳이고 너무 늦게 도착해가지고 문 닫은 가게도 있네요. 지금은 이제 달러를 현지 돈 깁으로 바꾸고 지금 핸드폰도 유심을 바꾼 상태에서 지금 카메라를 찍고 있습니다. 아마 이 오른쪽이 비행기를 탑승하는 곳인가봐요. 출국장 왼쪽은 입국장이고 오른쪽은 이렇게 탑승하는 곳인가봐요.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오스입니다. 라오스 왓다이 공항입니다. 여기 보세요. 여기 줄 서 있는 것이 여기는 출국장인가봐요. 표를 끊고 이제 2층으로 올라가서 가는가봐요. 자 여기는 라오스 왓다이 공항입니다. 라오스 왓다이 공항 티켓을 하려고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왔다 이 공항 티켓을 하려고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티켓을 하려고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